무얼 라면 먹을 게 있어라 안녕하세요 단비스입니다 오늘 먹어볼건 롭데리아에서 나온 불고기 버거 세트입니다 불고기 버거구요 감자칩 감자칩 먹자 그리고 요거는 따로 구입한 개당 2300원짜리 다리가 아니고 몸통 쪽인 것 같구요 콜라 하나 들어있고 어떤 제품입니다 먹방은 뭐 안에 잠깐 볼까요 어떻게 들어있는지 불고기 버거 가장 저렴한 제품 중에 하나죠 양상추 들어있고 불고기 세트 들어있구요 밑에 또 이렇게 양파 같은거 깔아있는 그런 제품이네요 드세요 맛있게 치킨은 2300원 요거 세트를 선물권이 있어서 따로 구입하지 못했는데 드세요 그냥 짱구 보셔야 됩니다 짱구를 봐야 소화가 됩니다 맛있다 어우 맛있게 먹어봐요 맛이 어때? 어? 맛있어 맛있어? 나중에 치킨 버거를 바삭한 거를 또 먹자 그러면 요거 먹고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크세요 네 치킨 조각 하나랑 감자랑 콜라는 내거 콜라는 탄산은 안 드셔가지고 어우 맛있게 드신다 치킨도 먹고싶어 한입만 주면 안될까? 한입만 더 먹어보자 한입만 한입만 음 부드럽다 금방 구입해가지고 패티도 부드럽고 아무래도 편의점 햄버거에 비해서도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이네요 씹히는 맛도 좀 있고 참고하셔서 이렇게 드시면 요렇게 해가지고 점심 시트로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저녁식일에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잘 드셔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여기까지